안녕하세요 저희는 AMT 레이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상하라 로타리 국채 로타리 374년 전 34년 전 지구대회에서 레이디 팀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듣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전국 로타리 돌아다니면서 많이 행사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한 오후 3시 된 것 같은데 딱 아침을 한 건지 새벽 4시 이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즐거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분 좋으시죠?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레이디 팀의 떨떼 까꾸다 하신 곡 있을 때의 자리였고요 지금 이제 저희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한 메들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통 메들리 전에는 여러분 뭐 푸실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몸은 다 푸셨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레이디 팀과 함께 질퍼나게 놀아보시는 건 오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레이디 팀 보다 신나게 즐겨주시는 분께 저희 있을 때의 자리 싸인 CD를 진정해 드릴 거니깐요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함성 로터리 가족 여러분 도와 Alexandre 입니다 후이라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복경성으로 도와주시 cul길 도와주시त이냐 감사합니다 호 여기까지 Bond некоторые team wave 프리 보다 흰 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이디 팀이었습니다 유이미 팀 North 내년에 또 가요